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노베이스인 학생들,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되게 막연하죠? 근데 영어 되게 단순합니다. 상식적으로 딱 누구나 알만한 얘기를 할게요. 영어는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가 뭐냐면 문법 앤 문장해석의 원리죠. 말 그대로 노베이스를 위한 강좌입니다. 문법적 요소를 우리 중학교 때요. 제목을 외우다 보니까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영어가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수업은 물론 제가 이론 설명을 합니다. 명칭이 왜 붙었습니다? 자, 이거 명칭은 못 믿다를 설명은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문법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건 뒤에 거죠. 그럼 그 실전에서 내가 배운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좌 이름이 문법 앤 문장해석의 원리가 된 게 문법 설명, 이론 설명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추천 대상자와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추천 대상자. 노베이스 학생입니다. 고3으로 딱 한정을 짓자면 4등급 이하예요. 4, 5, 6, 7등급.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은 웬만하면 제가 들으라고 추천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2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영어를 모릅니다. 문법 이름도 모르겠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누구보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각 요소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추천 대상자는 노베이스 학생이고요. 12월 초에 개강합니다. 그 다음 강의 내용이 뭐냐면 중학교 전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3년 내내 배운 거를 압축 수업도 해요. 그래서 고1, 고2 기출문제까지 실전 문장을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고3 때 배우는 내용은 아직 들어가진 않지만 중학교 전 과정과 그 다음에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내가 해석하는 공부까지 한다. 총 12강이고요. 평균 40분이라고 쓰긴 했지만 50분 넘어가는 강자도 한 3, 4강좌 있습니다. 챕터 구성을 안내해 드릴게요. 1강, 2강이 풍사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의 특징은요. 이거는 대명사야, 이거는 예를 들면 형용사야. 물론 이론 수업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공부한 이 풍사가 문장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실전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강, 2강이 풍사가 두 강인 이유가 풍사의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전 적용은 고1, 고2 기출문제에 있는 문장으로 합니다. 3강이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그 다음 시제, 우리 어디까지 갈 거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하는데 미래, 완료, 진행형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수능 범위 끝까지인 건 맞는데 예문은 고1, 고2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의 정의는 뭐고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실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특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조동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투부정사, 뜻 정말로 많죠. 근데 우리 수업이요. 제가 물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중학교 내내 그 지겨웠던 말을 하긴 합니다. 잠시 합니다. 그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포커스는 거기 있습니다. 동명사와 부사, 수동태, 관계사라고 중학교 때 들어본 적은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론 설명은 하겠지만 실전 해석이고요. 어떻게 적용해서 정말 해석을 하는지 문장 내에서. 그 다음에 비교구문, 12강이 2021년 고1, 고2 기초 문제에 나왔던 두 줄에서 세 줄짜리 문장을 실전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곤화되어 있는데 교재 맨 뒷부분에는 워크북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고 구문 분석 다 해놨습니다. 뭐 끊어놓고 묶어놓고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워크북은 2020년에서 2021년 고1, 고2 기출 구문, 구문 분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160 문장이 또 워크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중학교 때 배웠던 전체 내용에다가 고1, 내가 고2까지 나오는 문장 해석을 하는구나. 문법을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구나. 이게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과 문장 해석의 원리 내용이에요.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습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예습 안 하셔도 돼요. 오로지 복습이에요. 훨씬 중요한 게 복습이거든요. 12강인데 일단 무조건 완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8강쯤 갔는데 1강, 2강에 배운 게 좀 찜찜해요. 내가 복습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완강하셔야 돼요. 마흔 학생들이 언제 실패를 하냐면 내가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달달달 외워야지 진도가 나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두 달이 지나도 책이 안 끝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일단 진도 따라가고 내가 오늘 3강을 배웠어요. 그러면 3강 내용을 복습하는 건 맞죠. 근데 한 8강쯤 갔습니다. 3강에 배웠던 게 내가 완벽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일단 완강을 한 다음에 2번 강의를 1.5배 수업으로 다시 듣던지 아니면 교재로 한 번 더 공부하세요. 내가 일단 한 번 다 배우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요. 내가 왜 그때 이해를 못했지?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도 완강을 하고 두 번째 공부한다. 1.5배 수업 강의 아니면 교재로. 그리고 3번 자 이제 2번을 한 겁니다. 12강을 2회 공부했으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뒤에 있는 워크북 160문장을 해석해보면 돼요. 그럼 내가 중학교 전체 범위와 고1, 고2에 나오는 범위까지 공부는 끝난 상태고 그럼 내가 실전으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고난도 공부도 고3 공부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끝나자마자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엔 문장해석의 원리 끝나면 문장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노베이스란 말이 없습니다. 이건 올 고3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이에요. 자 세 줄 이상 문장까지 공부합니다. 또는 T339라고 있어요. 가장 짧은 문장이 세 줄입니다. 세 줄에서 다섯 줄짜리 2.5줄 다섯 줄짜리 문장인데요. T339 스테이지 1은 고1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보통 세 줄에서 다섯 줄짜리 문장이고 T339 스테이지 2는요. 3개년인 건 맞나요? 똑같은데 고2 기출문제에 있던 보통 세 줄에서 다섯 줄짜리 문장까지 이제 긴 문장 연습을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엔 문장해석의 원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문장까지 해석을 해보겠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노베이스라고 느낀다고 해도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엔 문장해석의 원리가 끝나는 순간 2회도 끝났고 내가 워크북까지 공부했어. 장담할게요. 노베이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구나. 단어만 더 외우면 되고 실전에서 해석하는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 강좌 공부하시면 돼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엔 문장해석의 원리가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강좌입니다. 수강평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좌 중에 하나고 기초, 기본 다지고 나서 고난도 이제 세 줄, 네 줄, 다섯 줄 문장 해석하면 되니까 완강 꼭 하시고 버티고 버티면 분명히 원하는 성적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수업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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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